인간은 힘들 때일수록 서로 힘을 합쳤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었다. 너무 멋있는 말 하는 거 아니에요, 케빈? 제가 볼수록 괜찮은 사람이에요. 안 그래야 되나? 잘 모르겠는데. 케빈은 영원히 철이 안 들 것 같아요. 말은 그렇게 해도 여러분이 아주 가까워진 게 느껴져요. 갈수록 한국말 실력도 많이 늘고 있고요. 감사합니다. 그런데 어느덧 이제 다음 시간이 이제 수업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. 그래도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추억은 더 빛날 테니까요. 너무 우리 속상해하지 않기로 해요. 오, 멋져요. 네, 오늘 도연 씨하고 케빈이 서로 계속 멋지다는 말을 주고받는데요. 그래서 서둘러 방송을 마치려고 합니다.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.